탄경, 가수, 가루, 가수 의장, 하수 상처, 상처! 상처, 고능 교통, 고고맙다는 위장 자막북로 남긴 네이버 정읍에 있는 로아스 캠핑장이었고요. 여기가 옥정호 호수뷰가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이거든요. 근데 그쪽 사이트는 너무 예약이 치열해가지고 예약도 못할 뿐더러 그 사이트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예약은 못하고 B4번이 소나무 바로 아래 있어가지고 그늘이 시원하다 해서 이쪽으로 잡았는데 제가 오늘 타프를 빌려왔거든요. 친구한테 오늘 30도가 된다 해가지고 너무 더울까봐 근데 그늘이 엄청나서 타프는 설치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늘? 그늘이 대박이에요. 여기 이 자리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보면 개수대도 작게 있고요. 너무 좋아. 강은은 산책 한번 갔다 왔고 물까지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을 풀어 볼게요. 바로 짐으로 오세요. 안녕. 아이 깜맣어. 짐. 먹고싶어. 엄마가 랄스에 올려줄 수 있고 아예 isso Train 엄마가 랄스에 올려줄 수 있고 엄마가 랄스에 올려줄 수 있고 오오오오 어이 강아 강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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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강희야 다eled Trick 여기다 문이 아니라고 말을 했을 텐데 고기가 문이 아니라고 여러 번 걸했을 텐데 어? 외부 귀여워 귀여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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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비켜보세요 님 비켜보세요 동창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은거야? 이리 와 밖이 시원하다 진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제가 타투를 친구한테 빌려왔었잖아요 타투를 친구한테 빌려왔었잖아요 한번 연습해볼까 했는데 근데 그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앉혀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 지금 저녁먹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매점가서 사파게티 범버그랑 주물러 사왔거든요 오늘 메뉴는 등갈비에요 저번에 먹고 맛있어가지고 또 다왔어요 이번에 시즈닝된거 말고 생등갈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캠핑장이 너무 예뻐요 저 흰색꽃 이름이 뭐지? 후 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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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지아 아무튼 여기 캠핑장 곳곳에 심어져있구요 사장님한테 캠핑장 너무 이쁘다고 말씀드렸어요 봄에는 저 꽃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을에 구절초가 핀다고 하네요 구절초가 핀다고 하네요 안돼 매점 가는 길에 보니까 아 계속해서 하고 올게요 아 아 아 시원하지? 너무 좋지? 강희가 산책해가지고 잘 시간이에요 아주 신나가지고 아주 혼자 막 아 아 아 아 지금 눈에 졸음이 가득 찼어 졸음이 가득 찼어 졸음이 가득 찼어 대박 깔맞춤 대박 제가 모자도 초록색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썸네일 각이다 내가 하 들어가서 편하게 찾아 들어가서 편하게 찾아 들어가 오 너무 졸려 어떡해 이거 해줄게 오 너무 졸려 오 젓가락은 우와 오 오마어마 너무 높아 오 어머 어머 갑자기 까치가 와가지고 신기해서 찍고 왔어요 지금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해 먹으면 낄 것 같아서 짜파게티는 그냥 이따가 야식으로 먹던가 할게요 저도 강의랑 좀 누워있다가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리스도 고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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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끄 쪘겠어? 아 아 아 아 제가 오늘도 라이터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슬슬 피워야되는데 굿 오늘은 등갈비 고이에다가 물엉증을 해볼거에요 오늘 미니멀 하고싶어가지고 테이블도 안가지고 등갈비 그리고 등갈비 좀 부족할까봐 운행동실에 썩어가던 삼겹살 몇조각 가지고왔어요 명란젓을 소분해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어머 대박 대박 뭐야 쟤 대박 까치인가? 어머 어떡해 귀여워 도대체 여기 있을거야 여기 있을거야 우리 슬슬마비야 이리와 베리 놀고 이렇게 너무 많아 잤어? 아직 잘 잤어? 명란은 좋을 거라 혼으로 그릇만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새 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로 직접 숯해놓을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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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삼겹살은 망한 것 같아요 소금 아니야 맛있어 타긴 했는데 그냥 먹겠습니다 여기도 고기야 숯이 가라앉은 줄 생각을 하네 이건 좀 잘 익는 것 같아 신발 통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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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올려볼게요 우선은 그냥 먹어보고 좀 싱겁다 싶으면 뭐지? 허브솔트? 이거 뿌려서 먹을게요 우선 먹어보고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500g인데 뼈 무게 때문에 그런지 500g도 이 조조가 너라고요 그래서 누진지에다가 명란젓을 여기에 구워가지고 누군지 위에 올려 먹겠습니다 너무 설레 이거 타나? 이거 치즈를 녹여서 먹어 보겠습니다 와우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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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자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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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짜자 열리 짜자 냉란젓을 쿠팡에서 시켰는데 꽤 맛있더라구요 뿌듯하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크та 미쳤다 미쳐버렸어 아 오늘은 왠지 성공할 것 같아요 이미 집게를 바꾸다 얘는 이따 열어보고 안 익었으면 다시 넣을게요 와 미쳤다 오늘 완전 잘 익었어 명란을 살짝 얹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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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소문 녹는 거 계속 들어갔어요 약간 명란죽? 명란죽 같은 느낌 와 나 이것도 깔맞춤이야 이것도 연두쇠 와 대박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없는데 이쪽은 좀 탔어요 젤리 탱탱 지금 하나도 잘 될거야 탱탱 탱탱 정말 맛있어 신났어? 다시 아픈렀어? 기다려 잠에서 깨고 있어? 응? 응? 아 화장실 갔다 오자 밤동안 먹을 음료수만 여기에 아이스팩이랑 같이 해가지고 담아서 들어갈게요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데? 그냥 가자 들어가자 왔어요 하아 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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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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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여기가 왜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빔 스크린 같이? 여기에 빔 소면 진짜 잘 보여요 이거 그때 제품 협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진짜 잘 쓰지 않나요? 캠핑 갈 때마다 갖고 다녀 어디였지? 지금 가희가 안 자고 계속 그러고 누워가지고 쳐다봐요 가희가 또 이쪽에 얼굴을 씌워줄 거에요 가희가 또 이쪽에 얼굴을 씌워줄 거에요 데뷔 이쪽에Q 게죽덩이 진짜로 낮에 가희가 자면 이거 아파서 그러는 건지 진짜 졸려서 그러는 건지 물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잠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낮에 자면 졸려서 자는 건지 아파서 자는 건지 구분이 잘 안가가지고 캠핑 와도 강이가 계속 자고 있으면 신경이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촬영을 신경이 거기에 가가지고 우와 왜 일어났어? 여러분 채소하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눈ля서부터 화장실을 사는 넘치게 영상 해보시는게! 잠시만 말씀 드립니다 넌 계속해서 누나 기다렸어? 누나 기다렸어? 누나 기다렸어 가니? 쟤들러 쟤들러 날 기다린게 아니구나 진짜 그런거 같애 그것도 초록색이야 거의 다 먹지 않는다 도둑 다시 먹지 전투 또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이 입에 모여 벌레가 다 묻었네 벌레가 다 묻었어 똑똑해 우리 강아지 이리 와 우리 강아지 이뻐 아침을 먹을 건데 이걸 먹으려고 사왔었거든요 이걸 먹을지 명란젓이 조금 남아서 울궁지의 명란젓을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명란이 아까우니까 명란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졸려? 또 졸려? 자가 그리고 여기 저기 개수대에 냉장고도 있더라구요 냉장고에도 못 갈게 됐어 제가 가 본 캠핑장들 중에 개수대가 가장 깨끗했어요 먹어도 되겠지 이거? 사장님이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사장님이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차가워 죽진 않겠쥬? 응? 강아지 죽진 않겠쥬? 아찜개니까 이쪽에만 그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자리를 맡겼어요 어? 아 끓어 끓어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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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